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의 안희한 목사입니다. 시골마을주인이라는 블로거가 있습니다. 블로거 이름은 시골마을, 시골티카지만 사실 여기에 글을 올리시면 굉장히 천재적인 분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성격이 돼서 박식하고 제가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당사자의 제가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전광호실에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실력있는 글을 많이 쓰세요. 최근에도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다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전광호 목사가 예언한 앞으로 일어날 무시무시한 일들. 자칭 선지자죠. 전광호 목사는 종교 분리를 부정하고 종교가 정치를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정치목사입니다. 그는 항상 가장 강자인 보수 정치집단의 편에 섭니다. 보수 인사의 대통령 선출을 교회 조직을 동원하여 돕고 정권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보수 정권의 대통령을 찬양하며 그가 정책 실패를 하거나 시행착오를 범하여 권경에 처할 때마다 옹호를 하고 다녔습니다. 전광호 목사는 대통령과 집권당의 멘토가 되고 싶어합니다. 나아가서는 정당의 영향을 끼치고 싶어합니다. 정당을 만들어 국회나 집권당의 영향을 미치고 싶어합니다. 전광호 목사는 지난 대선에서 광화문 세력을 총동원하여 보수 후보를 지지하므로 0.7%의 박빙의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부심이 큽니다. 이 부분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전광호 씨가 실제로 역할을 한 거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훨씬 크기 때문에 실상은 손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한 전광호 목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선출되는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20일의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승리하고 자신이 고문으로 인한 자유통일당을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진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전 목사는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상황이고 이번 총선에서 국힘이 치면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죠. 대한민국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지 전광호 씨의 유협, 협박 따위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호소를 워낙 많이 하니까요. 국힘이 고조를 하자 그는 이 카드를 사용합니다. 국힘이 치면 연방제 통일이 되어 북한으로 대한민국이 넘어간다. 국힘을 이기게 하여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사실 전광호 씨는 국힘에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는 한미방위조약에 명시되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국을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철수시킬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고 조약을 종료하려면 상대국에 사전 통과한 후 1년이 지나야 조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약의 폐기는 상대국이 있고 국내 절차가 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6조.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과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아래는 선지자라고 잡은 전광호 목사가 예언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뒷부분은 전광호 씨가 예언이랍시고 떠들어댔던 내용입니다. 비상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긴급하게 방송한다. 7시에 방송한 것은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한 이래 처음이다. 그만큼 국가적 위기가 왔기 때문이다. 나는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방송을 끊임없이 해왔다. 시청자들로 많은 항의를 했다. 두고 보십시오. 결국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총선 이후에 일어날 일을 간격하게 설명한다. 저쪽이 200석을 달성하거나 조금 덜 되어도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다. 국힘 중 10명 이상이 저쪽으로 함유할 가능성이 크다. 더블닥이다. 한동훈 김경률을 보아라. 국회의원들 힘이 없다. 돈을 주면. 조국이 1시간에 200억을 모금한다. 좌파는 돈이 많으나 우파는 돈이 없다. 이미 전쟁이 붙었다. 김건희 특별법은 발의가 될 것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재발의가 될 것이다. 특검은 망신주기 위한 것이다. 김경률의 단돌의 발언에 김건희 여사가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하며 졸도를 했다고 한다. 김건희가 목적이 아니다. 다음 탄핵 결의안이 발의될 것이다. 10명 이상이 배신할 것이다. 국힘 쪽에서 후보들이 대통령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힘의 절반 가까이는 한동훈에게 잡혀 있다. 10명만 동의하면 탄핵안은 발의될 것이다. 헌재로 넘어가 심의가 일어나는데 압박하기 위한 촛불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민노총, 한노총, 전교조, 이재명 투표자가 나오면 광주 사태 같은 사태가 광화문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와인버그 폼피오가 말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이를 수도 없이 들려주었다. 내전 상태가 일어났다. 김정일이 최은희에게 말했다. 6.25 때 남노당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내려간 것이다. 영상을 틀어도 자유우파가 멍청해서 잠에서 못 깬다.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다. 한 번만 광주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나면 그날로 대한민국은 끝이다. 이런 식으로 공포문위기를 조성하는 건 협박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때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바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떠나라면 떠나는 것이다.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허설입니다. 연방제 통일법안을 바로 국민투표에 붙여 선포한다. 3대 대통령이 평양에서 싸이를 한 것이다. 다음은 대기업의 해체다. 대기업이 이미 돈 줄이다. 이미 돈 들이다. 외국으로 이동되고 껍데기만 남았다.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끝난다.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한다. 조국의 눈물을 보라. 교회는 없어진다. 라고 되어 있다. 이런데도 한국 목회자 특히 전라도 목사들이 NCC 목사들이 이런 책을 안 보는가? 문제는 한동훈이 NCC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국나를 극복할 유일한 대책은 광화문밖에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나라에게 위급하다. 망하기 직전이다. 광화문 세력만이 나라 살릴 수 있다. 그 중심이 전광훈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지기해라. 나에게 헌금해라. 내 말 들어라. 결국 모든 결론은 여기로 귀결이 되는 거죠. 윤석열 정권인데 광화문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다. 경찰이 방해했다. 경찰이 탄압했다. 윤석열 정권인데 대통령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전광훈과 적대관계다. 3500 자유마을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그냥 북한으로 날아 넘어간다. 자유마을은 동네별로 모여라. 2, 3천명에게 빨리 연락해라. 모여서 결의의 대회를 해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에 대한 얘기 또 이동욱 회장님에 대한 얘기가 끝에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요? 좌파들은 뭉쳐있다. 우파는 콩나물이다. 광화문에 나온 단체들 중 아니완 이동욱 보라. 입만 열면 나를 비방한다. 거기다 방송까지 동원되었다. YTN을 보라. 전광훈을 제거하면 자기들 목적지로 간다고 해서 그런 것이다. 유일하게 자유마을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결국은 전광훈, 자유마을, 그 중심에 전광훈 씨가 있으니까 헛소리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회귀해야죠. 배교를 회귀해야 됩니다. 불신앙을 회귀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광훈 씨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적인 발언들을 해요. 전광훈 씨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돕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속과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